자, 오늘도 김종계의 2022년 만남, 어, 며칠 안 남았잖아요, 여러분들. 다급과 함께,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, 와인 한잔 하시는 복합한 미식을 바라겠습니다. 저 바를 보면, 걷고 싶은 사람 난가요. 저 바를 보면, 걷고 싶은 사람 난가요. 저 바를 보면, 떠오르는 얼굴 난가요. 저 자리를 때, 몹시 생각나는 사람도, 나랑 정말, 아숨고 잊을 거야. 너와 이래 취해, 기대에 취해, 꿈을 꾸는지, 사랑을 하는 건지 몰라. 그대 맘 곁에, 있으면돼요. 이대로 꿈이 아니라면 좋겠어. 내 맘 몰라주는 시간, 뱉어 터라져서 울고, 이래도 좋아. 저 바를 보면, 걷고 싶은 사람 난가요. 저 바를 보면, 걷고 싶은 사람 난가요. 저 바를 보면, 걷고 싶은 사람 난가요. 저는, 걷고 싶은 사람 난가요. 제가 자리에 대해, 몹시 생각나는 사람도, 너로 정말, 아숨고 잊을 거야. 고함이 날 취해 희례에 취해 꿈을 꾸준히 사랑을 하는 건지 몰라 희례만 그때 있을 건데요 이대로 꿈이 아니라면 좋겠어 내가 너도 몰라주면 싫어 내 눈은 뚫어졌어 그래로 좋아, 그대 향기와 인처럼 그래로 좋아, 그대 향기와 인처럼 그대 향기와 인처럼 그대 향기와 인처럼